입에서 녹아요 저는 이 뱃살이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 부드러워요 이게 소리도 제일 좋고 이게 진짜 이거 딱이에요 저는 참 맛있다 쌈을 한번 싸먹어보고 싶었습니다 방어가 다른 회보다는 달리 뭔가 쫄깃한 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부츠랑 싸먹어볼께요 한번 부츠랑 싸먹어볼께요 하나도 안 느끼해요 회 엄청 많이 먹으면 원래 느끼한데 근데 이거는 진짜 하나도 안 느끼해요 원래 방어가 김에 이렇게 싸서 이렇게 무순이랑 같이 먹는게 맛있다고 해서 한번 김이랑 같이 먹어볼께요 김 주세요 오 됐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하고 이렇게 하고 무슨 해? 일단 이렇게 올리면 좀 싸먹어보는 것보다 김차 좋은게 저는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작부터 할게 삼각이 고춧가루 삼각이 고춧가루 삼각ël 삼각 그렇고 삼각이 고추 삼각의 백 Dedes 지금 거의 반의 이상을 먹을 것 같아요. 너무 찍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안녕! 안녕! 안녕!